정희야. 언니 괜찮아. 나 지금 이제 백화점 가려고 하고 있어. 우리 정희 화이팅. 황재석. 황재성. 다행이다. 아이고 이거 참.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연결됐다. 언니. 정혜 안녕. 언니 안녕. 언니. 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나도. 나도. 언니 나 옆에 누가 있는지 보여줄까요. 파르마. 안녕하세요. 파르마. 누구 안녕하세요. 다른 분이 또 계세요. 선생님. 유나 씨 그때 그 저 허리 아프다 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허리는 콘텐츠는 어때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마침 허리 때문에 병원 가고 있어요. 병원 가는 길이시고 정희 씨가 유나 씨 성대모사 잘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그것 때문에 웃겨 죽겠어요. 언니 나 비슷한 거 봐봐요. 잠깐만요. 어? 정희야. 정희야 잘하고 와. 어? 방금 그거 진짜 똑같았다. 언니 비슷하지? 야 내가 그렇게 옥타부지 할까 높지 않아? 우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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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똑같다. 네 정희야 너는 오늘 정말 정말 많이 먹고 즐기고 와. 네 언니 또 연락할게요. 언니 감사해요. 어쩜 저렇게 항상 놀드실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끊일게요. 아아.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감사합니다.